포장을 해가는 데니까 그치 여기서 잘 안 드실 거야 안 드시니까 뭐 이럴 아니요 아무리 이게 K2GO이라도 우리한테 국물이라도 뭔가 이런 조그만 것들 그거 무조건 있을 거야 사이드 디쉬가 없는 거지 포장? 아니 우리 이 파채랑 먹으면 맛있다는 거를 발견한 것도 신기해 맞아 살떡궁합이야 이 파채는 사 온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? 그러니까 느낌이 산 느낌이에요 왠지 파채는 만들기 쉬워요 초고추장 좀 해가지고 아 잘만드세요? 하면 되죠 식초 좀 넣고 어 얘 약간 시비고노 스타일 시비고노 스타일이네 아 내가 왜 잘만드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제시 얘기 좀 해줘 야 컴만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어? 컴만 아 근데 아까 오프링 때 자기 용선이 되게 진하다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라 그랬지 놀랬대 지금 놀랬어 지금 제시가 많이 놀랬네 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니야 영상본색 제발 잠시 고생 고생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